스페셜 초대석 눈웃음이 매력적인 2PM의 순둥이 연기할 땐 코믹 연기부터 거친 상남자의 매력을 보여주는 순정 멜로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연기 천재 게다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훔치는 고막 남친 맞습니다. 어떤 말이든 다 잘 어울리는 수식어 부자 주노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2PM의 주노입니다. 최근에는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 강두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강두가 지금 제 앞에 있네요. 너무 오랜만에 배우고 아니 근데 완전히 느낌이 달라졌는데요. 누나가 저희 멤버들 이렇게 올 때마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이걸 언제 또 만나 뵈가지고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무브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어때요? 일단 너무너무 요즘 좋죠? 네 좋아요. 좋고 행복하고 지금 부산에서 5개월 동안 촬영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투어를 솔로로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시간이 살짝 딱 나가지고 감사하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딱 나왔는데 아 좀 약간 좀 어리게 얼떨떨해 방금 또 왔는데 우리 또 아니 그리고 우리 CP님이 웬만하면 안 내려오세요. 진짜 자기가 팬이어야지 내려오는데 또 CP님도 내려오셔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얼떨떨하고 근데 아마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일단 그래요. 윤다혜씨가 윤다혜씨 뭐라고 하셨어요? 윤다혜씨. 준호 오빠 오늘 청초하고 너무 예뻐요. 오늘 누나 만나 뵈려고 제 집에서 비비기도 바르고 정말 너무 예쁘다. 드라이도 하고 왔어요 집에서. 진심으로 너무 예쁘다. 아니 그러니까 2PM 때도 예뻤지만 이런 느낌. 지금은 딱 배우 느낌이에요 진짜. 살도 많이 빠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7kg를. 아 사람이 7kg가 빠져 예쁘구나. 일단 살 빼야 되네. 저는 한 5kg 먼저 뺐다가 촬영하면서 2kg가 좀 더 빠졌어요. 이제 요새 조금 이제 먹으면서 조금씩 다시 좀 회복하는 중이거든요. 김남주씨도 이번에 드라마 복귀하면서 7kg를 뺐다고 하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우리 준호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더니 7kg가 빠졌대.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되나 봐. 그러니까 7kg가 빠져야 예쁜 거군요. 일단 그 정도는 고통을 줘야. 그러니까. 너무 진짜 기특하다. 유정환씨가. 어제 SNS에서 준호씨 나온다는 소식 듣고 오늘 바로 최파타 들어왔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이 드라마에서 준호씨는 강두 역할 그 자체더라고요. 정말 실존 인물처럼 연기가 굿굿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존 인물처럼 보이면 둘이 진짜 좋아하나. 막 이 정도로. 설렘이 보이나 봐요. 그게 멜로의.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그런 설렘이 없으면. 둘이 진짜 사랑하나 봐. 둘이 진짜 좋아하나 봐. 이런 게 없으면 그 드라마 망한 거죠. 맞아. 그런데 연기하면서도 누나도 아시겠지만 진짜 그런 설렘들이 생기고 약간 묘한 긴장감들이 있어야 이제 그 밖에서도 보이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촬영하면서 저도 재밌게. 2035님이. 어머. 준호씨 보니까 눈물 날 것 같아요. 드라마 속 강도를 보는 것 같아서 또 울컥하네요. 지금 준호씨 보니까 또 드라마 생각나서 눈물 날 것 같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우리 준호씨가 도전한 첫 멜로 도전작이었는데 이 정도 반응이면 성공적이었어요. 어때요? 본인은 어떻게. 저는 드라마가 끝나고 이렇게 주위에 이제 같이 지내던 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오다 보니까 사실 저는 아무런 실감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살짝 좀 늦은 시간대에 하기도 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고. 네. 맞아요. 매니아층이 또 있고 많이들 봐주셨는데 직접적으로 옆에서 해주시는 말들을 못 듣다가 이제 막 듣기 시작하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네요. 오. 장난 아니에요. 되게 뿌듯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물론 이제 시청률이 높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매니아층 그 타겟이 있잖아요. 그거에는 완전 성공을 한. 아휴. 감사합니다. 자체 내에서 뭐 분석을 다 하셨겠지만. 일단 누나가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게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나는 준호를 미리 한 게 너무 다행이더라고. 투피엘 때부터 한 게. 8년. 8년. 그러니까. 10년. 아 정말 아기 때부터 봤는데. 맞아요. 지금은 진짜 딱 정말 아주 든든한 연기자가 딱 앞에 있네요. 아휴. 잘해야지. 1005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005님. 근대 드라마에서 준호 씨 연기하는 거 보니까 맞는 장면부터 삽으로 땅 파는 장면. 오해라는 장면 등등. 진짜 고생을 엄청 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장면 찍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얼마나 추웠어 또. 이게 5개월 동안 로케이션 부산 야외 촬영을 죄다 하고 세트장이 심지어 야외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약간 좀 판자촌 같은 느낌이었는데. 되게 춥고 더울 땐 덥고 그랬는데 이 역할이 또 드라마상 직업이 자뿌니까. 저는 공식 홈페이지에 주인공 직업이 자뿌라고 올라와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자뿌 얘는 뭘 할까라고 갔는데 진짜 모든 걸 다 했어요. 진짜 뭐 삽으로 땅 파고 이거저거 시키는 일하고 심부름하고 하고. 안 빠질 수도 없겠다. 진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진짜로 체험 삶의 현장 같은 느낌. 인간극장 이런 느낌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힘들다기보다는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했고. 왠지 한동안은 못할 경험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준호 씨가 원래 연기에 관심이 있었나요? 저는 진짜 옛날 고등학교 때 연극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1년 정도를 했고요. 약간 그냥 동아리 느낌이 아니고 진짜 좀 체계적으로 시대회 도대회 나가는 약간. 관심이 있었네. 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수로 먼저 데뷔를 했고. 한참 이제 좀 기회가 없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감시자들 오디션을 보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기하고 있죠. 지금 뭐 그냥 사랑하는 사이 때문에 할 얘기도 너무 많지만. 사실 그 전부터 김과장부터 감시자부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참 데뷔한 지 10년이 되니까. 자꾸 파도 파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3호 이혼님이 그냥 사랑하는 사이 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준호 씨가 원룸을 빌려서 두문 불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산에 있어서 투피엠 멤버들도 못 만나고. 태경 씨 휴가 나왔을 때도 준호 씨만 못 갔다면서요. 맞아요. 태경 씨가 좀 서운해하지 않았나요? 아우 안 서운했겠지. 태경이 형은 그런 거 가지고 뭐 서운할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나왔던 얘기 듣자마자 제가 이제 영상통화를 했는데. 멤버들이랑 이미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왠지 다른데 유배가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아 왜 난 거기 없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로 연락하고 그랬죠. 아니 근데 원룸을 빌려서 두문 불출했어요. 이 캐릭터 자체가 약간 좀 상처가 많고 뒷골목 생활을 하던 친구다 보니까 좀 더 피폐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룸을 빌렸는데 진짜 좁았어요. 좁았는데 그 원룸에서 커튼 닫혀놓고 앳빛 안 들게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고 말 안 하고 살고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몰입하기 위해서. 정말 캐릭터를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누가 해요? 내가 원룸 빌려서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지시하는 것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원래는 이제 그 촬영장 이제 근처에 있는 부산역 근처에 있는 호텔을 이제 제작진분들께서 알아봐 주셨는데 호텔은 다 치워주고 항상 쾌적하고 깔끔하고 뷰도 좋고 이러잖아요. 그게 좀 싫어가지고 그냥 혼자 좀 속된 말로 좀 썩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근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못 이기지 다른 연기자들이. 했는데 스트레스를 사실 좀 많이 받았어요. 진짜 머리도 많이 빠지고 코털도 막 흰 코털이 나고.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이 되는 거야.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사실. 연기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실천한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직 연륜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방식대로 이대로 이제 평생 연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이렇게라도 해야 그렇게 좀 집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김과장 때는 굉장히 오만하고 건망적겠네요. 사람들 많이 치고. 완전 재수없었죠. 차 안에서 완전 재수없었죠. 우리 매니저 형이 또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배우는 그 캐릭터에 못 빠져 나와가지고. 몇 개월간 또 외국에서는 또 이렇게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안 좋은 일도 그런 일이 많죠. 참 그렇게 이제 몰입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다음 작품은 왠지 이렇게 막 미친 몰입 말고. 정말 편안하고 약간 위트 있고 재미있는 약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 잘할 것 같아.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런 느낌을. 강하늘 씨가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서 함께 출연한 남은희 선생님께서. 너는 착하게 잘한다 라는 칭찬을 받았다면서요. 우리 준오빠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착하게 잘하는 게 뭐죠? 뭐 술 안 마시고 지각 안 하고 착실하게 잘한다는 건가요? 그래요. 착하게 잘한다라는 칭찬은 어떤 의미였나요? 선생님이랑 촬영을 이제 처음 딱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맞추고 하는데. 너는 착하게 잘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했어요. 아니 착하게 잘한다가 도대체 뭘까. 보통 이제 잘한다 하면 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착하게 잘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답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답을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계속 진실되게 좀 투명하게 하려고 했나 싶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나 싶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분석보다는 딱 그 느낌인 것 같아. 진짜 그 남은희 선생님 또 굉장히 샤프하세요. 그 차다. 되게 세련되시고. 네. 너무 세련되셨죠. 그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착하게 잘한다가 그야말로 정말 이 느낌이 나 뭔지 알겠어. 어제나 알겠어요? 네. 저도 남은희 선생님이랑 옛날에 드라마 하이킥 거침없이 하이킥 할 때 제가 살짝 거기에 그때 까메어로 나갔을 때 그래도 한 이틀을 계속 찍었거든요. 그래서 남은희 선생님이 저한테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 느낌이 딱 와. 그냥 정말 잘하는 거야. 착하게 막 성실하게 막. 약간 첫인상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착하게. 이건 굉장히 귀한 칭찬인데. 저 진짜 그래서 기분 너무 좋았어요. 네. 이건 꼭 안고 정말 계속 착하게 잘하시게. 여기저기 막 소문내고 싶더라고. 내가 잘한다고 칭찬받았다고. 못되게 잘하는 애들도 있어. 그치? 근데 착하게 잘하는 건 역할에 떠나서. 악역을 해도 정말 착하게 잘한다. 그 느낌이. 음 그래. 그런 느낌이야. 음 착하게 잘한다. 진짜. 7633님이요. 준우 씨의 첫 멜로 주연작이었던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서 첫 멜로 상대가 신예 원진아 씨였잖아요. 정말 잘 어울려서 응원했었는데 연기 호흡이 어땠나요? 맞아요. 원진아 씨라고 이제 강철배에도 나왔고 이제 곧 개봉하는 돈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 친구인데. 우선 처음 만나는 얼굴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서 모든 게 새로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유추해 볼 수 없는 거. 감히 내가 뭔가 연기를 했을 때 어떻게 올까 약간 이런 생각도 전혀 못하니까. 오히려 신선하고 재밌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되게 싹싹해요. 싹싹하고. 그래 보여요. 그렇게 딱 보이잖아요. 사실 사람 성격이 또 TV에도 보이다시피. 보면 오면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되게 싹싹하고. 이등병처럼 싹싹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등병처럼 싹싹. 근데 또 거침이 없어요. 친구가. 그래서 뭔가 살이거나 그런 게 없고 되게 거침없이 좀.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돌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원진아 씨도 인터뷰에서 준호 씨가 애정신도 아주 편안하게 이끌어주셨고. 너무 고맙다고 인터뷰를 했던데. 기사 보셨습니까? 네.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뭐 호강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던데. 무슨 호강을 무슨. 잘해줬을 것 같아. 그냥 편했어요. 그냥 편해갖고. 사실 저도 멜로 연기가 되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도 맨 처음에 준호의 멜로를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의문이었는데. 괜찮았어요? 아우. 앞으로는 멜로만 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김과장 같은 모습 못 볼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아깝시 간질간질한 거 하다가 못 참겠으면 다시 김과장으로. 그래. 그런 거 해줘야지. 그렇게 해야죠. 아주 못된 거 한번 해야지. 아주 못된 거를 한번 더 해볼 생각이에요. 아주 소질 있어요. 그게 타고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 성격 원래 그래. 아니 내가 왜 나 그 연기하려고 집에서 처박혀가지고 열심히 성격 나쁘게 막 개조했는데. 아니 너 원래 그래. 두 개 다 그래. 맞아. 너 원래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13님이 저 드라마에서 원진아 씨한테 했던 이거 해보세요. 아 귀여우느라 고생이 많다. 저 이래서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이게 호빵 먹으면서 하는 대사였는데. 이쁘게도 먹네. 심장이 녹아내렸대. 그때 그 대사가 이쁘게도 먹네 이러면 진아 씨가 응? 이러면 귀여우느라 수고가 많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투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거 새로운 유행은 될 것 같아요. 연인들 사이에서. 우와 진짜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 준호가 앞에 강두가 앞에 와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OST 어떤 말이 필요하니 듣고 와서 2부에서 우리 준호 씨와 얘기 더 나눠볼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최하정의 파워타임 2부 시작됐고요. 출구 없는 매력을 가진 마성의 남자 준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러 들어오세요. 변선희 씨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변선희 씨. 최파타 아주 칭찬해요. 여기서 깡두를 다시 만나다니 눈물 날 것 같아요. 깡두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면 진짜 이 드라마를 다 보신 건데. 깡두. 그 안에서 이제 윤세아 선배님이 저를 깡두라고 불렀거든요. 역할에서. 눈물이 날 것. 이게 약간 좀 우리 드라마 보신 분들 다 눈물 날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네요. 우리 유연수 작가님은 몰아서 오늘 이제 준호 씨가 나온다고. 몰아서. 아침에 또 몰아서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해요.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흘리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구나. 뿌듯했어요. 자 임혜정 씨가. 저는 영화 감시자들의 준호 씨 나올 때부터 와 연기 잘한다 이런 생각 했었어요. 만약에 다른 연기를 생각하신다면 영화 데드풀 같은 캐릭터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 좋아요. 이 데드풀 약간 좀 흔히 말하는 ABCD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B급 영화 같은 느낌의 코믹 약간 블랙 코미디도 있고. 저는 이런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되게 욕심나는 게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히어로 몰이 되게 많잖아요. 한 번은 영웅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거 찍으셨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이렇게 막 막 막 이렇게 집어던지고 막 막 뛰어오르고 막 이런 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대요. 실제로 다 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뜬다 이러면 쫙 당겨주고. 너무 근데 막 화면에 너무 멋있게 나오는데. 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합성하니까 장난 아니고. 장난 아니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새로 타연하는 느낌. 우리 그 위에 것도 좀 볼까요? 그 쭉 예예예 서윤수씨가. 저는 멜로 연기를 하는 준호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오글거릴 수 있는 멘트도 정말 담담하게 잘 치시더라고요. 와 진짜 준호씨는 타고났어요 라고. 보통 연애할 때 이런 스타일입니까? 오글거리는 걸 덤덤하게 해요? 글쎄요. 평상시에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는 판타지니까. 사실상 평상시에 얘기할 수 없는 그 오글거리는 멘트들을 드라마에서 해주는 거니까. 평상시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좀 성격이 어떨까? 만약에 여자 연애할 때는 어때요? 성격이. 저는 상대방 따라가요. 약간 신기한 게 제가 뭘 리드하고 막 이런 거를 잘 모르겠고. 그냥 상대방 성격에 따라가는 느낌? 아까 상대방이 좀 애교스러우면 나도 좀 하고. 나도 같이 애교를 받아주고 해주는 것인지. 상대방이 좀 이렇게. 말이 없고 그러면은 나도 같이 말이 없어진다기보다는 그냥 뭐 그냥 척척한 분위기에서 그냥 툭툭툭 이렇게 한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연애, 연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나 주위분들한테도 약간 그 성격이 좀 닮아가요. 그렇구나. 편안하게. 박시현 씨가. 네. 준호 씨. 지금까지 했던 역할 중에 준호 씨랑 가장 흡사했던 닮았던 캐릭터와 반대로 가장 정반대였던 캐릭터는 어떤 거였어요? 라고. 아 이게 신기한 게 저는 연기를 늘 다르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다 찍고 나서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은 얘는 이런 게 좀 나랑 또 닮았지. 약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닮았던 캐릭터는 그 기억의 정진이랑 김과장의 서율이랑 이번에 강도랑 살짝씩 좀 섞인 느낌인데. 그렇겠지. 반대로 가장 정반대였던 거는 스물의 동우? 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아이랑도 약간 좀 뭔가 정반대. 스물에도 나왔었어요? 네. 스물에 이제 하늘이랑 우빈이랑 이렇게 셋이 나왔었거든요. 주인공이었어요. 주인공이었어요. 아 나 왜 강하늘 씨만 생각했지? 딱 그때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아 그런 게 있는 거죠. 아 그런 게 있는 거죠. 당연히 다. 너무 재밌다. 그만큼 제가 동우처럼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너무 동우같이 살아서 되게 찌질했거든요. 머리 이대팔로 막 나눠서 나오고 나중에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하고. 귀여웠죠 막. 그렇군요. 강하늘 김흥빈 준호. 준호 씨가 이 연기로 완전 주목을 받았었다고. 한 번 더 보시면은 아 이거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고 싶어요. 보건행에 연락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남궁공주님이. 네. 남궁공주님. 준호 씨는 지금까지 들은 칭찬 중에 가장 듣기 좋았던 건 어떤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그냥 누나가 앞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물론 지금까지 들은 칭찬 중이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렇게 칭찬이 들리면은 나를 저렇게 봐주시는구나.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 나올 때나 혹은 뭐 다른 게스트군 나오셨을 때도 누나가 제 이야기를 몇 번 해주신 적이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 들어가는구나. 다 들리더라고요. 다 들어가네. 그래서 나중에 꼭 감사함을 전해드려야겠다. 정말. 그랬었죠. 그러면 우리 김과장에서 같이 연기했던 남궁민 씨도 준호는 센스를 타고난 사람이다. 라고 박찬을 했다고. 참 민희 형이랑 촬영을 하면서 저는 반대로 아 드라마 주연의 책임감이 이런 거구나를 느껴거든요. 이게 또 생방송으로 드라마가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본성이 나온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3개월간의 그 생방송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는지를 옆에서 봤더니 야 주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드라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또 말을 해주시니까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 바르게 잘 보내요. 보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준호 씨가 볼 거를 제대로 보내. 막 이렇게 정신없고 그러면 사실 그런 거가 지나칠 수도 있고 나중에 자기가 비로소 할 때 느끼는 게 있는데 확실히 센스가 있고 지혜롭네요. 그게 보이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 약간 그건 있어요. 보는 건 저건 무조건 배워야겠다. 아니면 저건 좀 내 것처럼 약간 받아들여야겠다 하다가 뭐 저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좀 계속 좀 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연기를 뜻이 있었는데 우연히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에 연극부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회사 들어와서 한 4, 5년간은 개인활동이 없었어요. 가수로 투평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근데 이제 감시자들 다람쥐 역할. 계속 사무실에서 어필은 했어요? 내가 연기를 하고 싶다? 안 먹혔어요. 어필을 했는데도 안 먹혔고 별로 나를 써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안 통했어. 안 통했어. 나를 쓸 생각이 없었어. 우리 회사는. 그래서 아이 진짜 이거 어떡하지. 혼자 되게 애타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 회사 사장님이 너무 조급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감시자들 오디션을 볼 기회가 있었고. 무조건 하고 싶다. 그래서 오디션을 3번 보고. 근데 이제 감독님이랑 그쪽 PD님께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은인이죠 그분들도. 그래서 이제 감시자들의 다람쥐로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구나. 계속 어필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때도 썼어요. 나 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주세요. 근데 막 생때라기보다는 나는 진짜 할 거고 진짜 오래 할 거고. 약간 진정성을 좀 계속 어필을 했는데. 민다정님이 새해가 되자마자 드라마 김과장으로 오수연기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못한 소감 혹시 있으셨습니까? 낭국민 씨랑 베스트 커플 상도 받으셨고. 저 너무 시작이 좋았어요. 2018년에. 그래서 베스트 커플 상도 받고. 그래서 저 그 무대 위에서 2018년 딱 종치자마자 그 상을 받았는데. 민이 형 볼에다 뽀뽀하고. 민이 형도 그러셨어요. 야 2018년에 첫 뽀뽀를 너한테 받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또 우수연기상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그냥 마음속으로는 신인상이 아닐까. 신인상을 후보에 올랐길래 신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호명이 안 되길래. 아이고야 안 됐구나. 아쉽다. 속으로는 아쉽지만 그래도 받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잘하셨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축하를 하고 있다가 우수연기상을 주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2018년 지나자마자 딱 받은 느낌이라서. 이게 수상소감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을 들고 올라갔는데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 가족 얘기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아니 섭섭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같이 떠신 거죠. 그래서 받으니까 약간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처럼 와 이렇게 소리 지르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죄송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들여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래요. 못다 상소가. 아 참. 참. 진짜 느낌이 되게 좋네요. 우리 준호 씨가 2018년을 딱 그렇게 열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2983님이. 저는 연기자 준호 오빠도 좋아하지만 2PM의 준호도 너무 좋아요. 지난달에 발표한 노래 겨울잠 매일 밤마다 들으면서 자거든요.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지난달에 발표한 준호 씨 솔로곡인데 직접 작사 작곡 참여했다고요? 이게 5년 동안 6년 동안 이제 앨범을 일본에서 6개 미니앨범을 내면서 저는 이제 계속 제 작곡 작사를 하면서 앨범 프로듀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낸 앨범의 타이틀곡을 한국어로 번안을 해서 팬분들한테 약간 팬서비스 차원으로 몰래 이렇게 들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툭 던진 노래예요. 그래서 겨울잠이라는 노래인데 약간 좀 자전적 의미가 있는 겨울잠 사람은 겨울잠을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그런 노래를 썼어요. 좋아요. 들어볼게요. 한번. 준호의 솔로곡입니다. 겨울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준호씨 겨울잠 권도연씨가 노래가 몽환적이고 감미롭고 아름답네요 준호씨 목소리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 준호 목소리 하나도 못 들었다 얘기하냐고 그렇죠 우리 둘이 너무 담소를 나누느라고 어머 다음에 잘 들어봐야지 양준영씨가 겨울잠 노래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는 솔로활동이나 콘서트 계획 없나요? 준호씨를 이제 어디서 볼 수 있죠? 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디서 조만간 빠르게 아 정말요? 뵙고 싶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뭐가 많이 들어오죠? 되게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주셔서 영화는 안 들어와요? 영화도 조금씩 또 돌아오고 있고 제가 사실 영화를 처음으로 시작한 약간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이상하게 많이 안 했지만 또 영화를 하고 싶고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서있는데 영화 배우 같더라고요 나 오늘 와서 칭찬 다 듣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나 이런 게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제 쭉 해서 이제 하여튼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보고 잘할 수 있는 걸 좀 빨리 찾을 수 있으면 근데 이게 사실 때라는 게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사실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 때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거 결정할 때는 누구랑 해요? 본인의 결정이에요? 본인이 다 시나리오 읽어보고 대본 읽어보고 결정을 하나? 또 우리 회사 분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 조언을 듣는 건 5%고 결국 결정을 하는 건 95% 제가 하는 느낌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딱 보고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딱 이렇게 돌진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김 과장은 뭐 지금이야 뭐 아 너무 뭐 준호가 잘했다 하지만 사실 들어가기 전에는 준호가 이거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잘할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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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감독님이 준호 씨를 보고 그 대본을 준 거예요? 그게 일단 회사에 들어왔는데 준호라는 이야기가 언뜻 나왔대요 그래도 어? 좋지 괜찮지 이래가지고 이제 보내주신 건데 이걸 봤을 때 저는 악역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돌이라고 치면은 아이돌 최초 악역으로 이제 뭐 시작해서 저는 아 그러면은 약간 저 최초란 타이틀을 목숨 걸거든요 그래서 JYP랑 재계약도 재재계약도 최초로 최초트로 하는데 야 이거 최초로 악역? 아유 까말라게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오셨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아까 참 그 생각이 자유롭다 그 아이돌인데 어쨌거나 악역을 그렇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약간 이게 누가 개척하지 않으니까 야 이거 내가 한번 해서 진짜 악역 한번 해볼까?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하자! 약간 곧장 이렇게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막 내 자신을 악인처럼 막 다스렸는데 다행인 게 너무 끝까지 가는 악역은 아니어서 제 자신도 혼자 집에서 너무 나쁜 놈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아니야 그건 이런 것 같아 악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악역을 잘해서 이제 사람들이 애정이 생기고 막 이제 막 준호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본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런 게 있어 맞아 흐름 흐름이 이렇게 작가분이 그쪽으로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연기를 잘하고 예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난 그렇게 봐 그건 또 그럼 작가님이랑 또 잘 봐주신 거네요 작가님이랑 커피 한 잔 해요 그래야겠네 어쩜 작가님이려고 자 이다은씨가 이다은씨 오늘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날이잖아요 근데 이번 평창올림픽 헤드라이너쇼 때 원래 퇴근오빠만 무대에 서는 건데 멤버들이 다 같이 서겠다고 해서 투피엠이 전부 무대에 오른다면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맞아요 원래 퇴근이 형만 무대에 서는 건데 40분을 하라고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정확한 건 혼자 혼자 40분을 해야 되는데 버겁지 이거는 좀 사실 퇴근이 형도 일본에서 이제 또 솔로투어를 하던 사람이라서 많이 버겁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한국에서 군에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야 너 40분 무대해 이러면 좀 많이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회사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비쳐서 했는데 이제 소속사가 군부대라서 이제 그런 보수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상관없다 우리가 뭐 우리 비용 우리가 쓰겠다 이래가지고 하게 된 거죠 오케이 자 일단 광고 듣고요 네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한 마디 해주세요 네 인사해주세요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저는 진짜로 만나서 화정님과 만나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해서 좋았고 나도 너무 편하게 너무 궁금한 거 많이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네 지금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이 드라마 봐주시고 또 이렇게 또 소감 얘기해주시고 너무 좋았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하여튼 좋은 연기 그리고 멋진 노래로 자주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또 다음 작품과 다음 곡이 나오면 또 불러주세요 나오겠습니다 인준호 화이팅 화정 누나 화이팅 자 2부 끝곡으로 준호 씨가 신청한 준호의 캔버스 듣고요 3부 사연 트리셔너의 의미 아이비 박은석 씨와 함께 올게요 보실 수 있어요 스페셜 초대석 통통치된 신선함으로 어필했던 영화 감시자들의 시작으로 스물을 대변하는 유쾌한 청춘으로 눈물샘을 자극하던 아련한 이강두엽을 거쳐 이번엔 거침없는 직진 연하나무로 매력적인 저음과 달달한 눈빛으로 심쿵사하게 만든 새로운 로코 장인 기름진 멜로의 풍스브 배우 준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투피엠의 준호입니다 아 투피엠의 준호로 돌아왔군요 아 기름진 멜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너무 더웠을 텐데 그 불 앞에서 웍을 돌리면서 이게 생각보다 방송에서 보면은 그 웍 돌리고 있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 보이고 하나도 안 더워 보이는데 막상 그 앞에 서면은 와 너무 더워요 진짜 용광로처럼 그러니까 정말 뜨겁고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찍었던 그런데도 또 주인공의 얼굴은 멋있어야 되니까 계속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되게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상코 상코 찍을 때마다 와가지고 땀 닦아주고 너무 예뻤어요 아 정말요? 정말 하 진짜 노력했어요 그 3개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 드라마 찍는 기름진 멜로 후속은 더하겠죠? 얼마 덥겠어요?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엄청 덥고 우리 진훈이 진훈이도 지금 SBS 드라마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찍는 게 근데 참 조금은 억울한 게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도 그게 화면에 안 나타나니까 그렇죠 하나도 안 나오죠 배우들은 늘 예뻐야 하니까 또 남녀 주인공들은 그게 어렵죠 그래서 항상 감독님이 너 여 배우한테는 예뻐야 돼 남자 배우한테는 넌 잘생겨야 돼 이런 주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이런 거 정수경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정수경 씨가 제일 위에? 웍 돌리는 거 웍 돌리는 거 진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역인가요? 저는 진짜 했어요 진짜 했고 우리 이제 셰프분께서 자문해 주시는 김정래 셰프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등치가 굉장히 또 크시고 손이 두꺼우세요 그래서 항상 임원희 선배님 대역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다 하거나 대역을 할 수가 없었구나 손이 너무 다르니까 저랑 이제 비슷한 체구를 가지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은 또 이제 매일 나오실 수 없는 스케줄이어가지고 보통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돌리고 있는데 이거 난데 내 손 같지가 않아 내 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그러니까 주도 씨가 들어와서 우리 막 얘기하는데 그거 아 계속 돌리는데 내 손 같지도 않고 이거 맞아요 아 이게 그리고 한 3kg 정도 되는데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돌리는 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라이팬같이 생긴 웍이 아니라 손잡이 있는 게 아닌가 귀가 있는 웍이라서 처음에 잡았을 때 되게 뜨겁고 냄비같이 그렇지 그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해서 이제 서풍의 역할에 딱 맞게 유니크함을 주려고 그 웍을 했는데 아 이게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많이 진짜 했냐고 물어보시는군요 사람들이 이렇게 네 맞아요 칼질 너가 했냐 칼질도 칼질도 제가 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드라마 초반에 나오는 칼질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다 했었어요 그 이머니 씨도 뭐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그 양파를 그렇게 썰고 있던데 맞아요 맞아요 준호 씨도 그럼 엄청 썰었겠네요 저도 한 달 반 동안 양파를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3월달 내내 양파 엄청 썰고 웍질 엄청 하고 와 제가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처음에는 나는 누구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손에 양파 냄새가 한 달 동안 안 없어졌었어요 이게 아예 쪄 들어가지고 손가락에 집에 가서 아무리 씻고 해도 이 꼬리꼬리한 양파 냄새가 그렇군요 고양이도 옆에 안 오고 정말 거의 그 정도로 진짜 심했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페인트 냄새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양파를 썰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냄새가 좀 가신다고 손에 묻는 냄새가 안 가시는구나 맞아요 이게 연습을 할 때는 처음에는 목장갑까지 끼고 왜냐하면 중식도가 굉장히 날카롭고 무겁기 때문에 저 손가락 몇 번 이렇게 찔렸거든요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항상 목장갑을 끼다가 이제 드라마 찍을 때는 어쨌든 맨손으로 해야 되니까 고수잖아요 또 서풍이 그 고수의 느낌을 내려고 처음부터 연습할 때부터 이제 맨손으로 하는데 와 양파 냄새도 엄청 배고 손가락도 많이 비고 아이고 참 근데 기름진진 멜로가 대단한 막을 내렸는데 맞아요 이제 같이 해주신 스텝이나 선배님들 뭐 같은 동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정말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웍 잘 돌렸다 네 웍 잘 돌렸다 어쨌든 이게 참 기분이 좋았던 건 스텝분들과 이제 배우분들이 너무 단합이 잘 됐어요 배우분들은 배우분들끼리 그 세트장 안에서 너무 단합이 잘 됐고 스텝분들은 뭐 스텝분들끼리서 어련히 알아서 잘 됐고 그래서 항상 촬영하면서 되게 재밌게 분위기가 너무 좋았구나 근데 사실 그런 게 좀 느껴지던데 네 메이킹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친하구나 라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저는 아쉬웠던 게 그 사이에서도 대사장이 꽤 많아가지고 항상 맘 놓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아쉬운 거예요 3개월 전에 저 밥버거 먹으면서 차 안에 처박혀가지고 대사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되게 재밌었죠 안지현 씨가 안지현 씨가 준호 씨 나온다고 해서 저 조퇴했어요 보라 보려고요 보이는 라디오 완전 좋아하는 준호 씨 오늘도 그 눈웃음에 저 심장 잘 붙들고 있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 우리 준호 씨가 그 언제부터 이렇게 잘생겨졌나? 진짜? 이야 이야 정말 화요빠리죠 우리 이번에 이제 정예원 씨가 멜로를 했는데 정말 아까 심쿵사? 막 진짜 사람 심쿵하고 막 설레인다고 하신 분 너무 많으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면서 사실 연상이잖아요 그렇죠 여원 씨가 근데도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보이고 여원 씨 워낙 뭐 동안이고 예쁘시지만 맞아요 맞아요 연기로 두 분이 진짜 아주 꿀이 떨어지던데 진짜 정말 잘 받아줬어요 저를 저를 되게 잘 받아주시고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애정심 같은 거나 그런 게 사실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 서로 받아들이고 주고받고가 잘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됐고 의논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할까 저기서는 저렇게 할까 누나 이건 어때 이러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케미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녀은 씨는 어떤 연기자인 것 같아요 아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원 누나도 그렇고 혁이형도 그렇고 굉장히 존경해요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새로 깨달았고 참 웃긴 게 드라마를 찍으면서 막 서로 야 너는 뭐 얼마나 했니 이 연기에 대해서 저는 5년 했습니다 여원 누나 15년 혁이형은 20년 이미식 선배님 40년 저는 진짜 완전 햇병아리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갈 길이 진짜 멀구나 어떤 점에서 이렇게 자극을 받고 존경하게 된 거예요 연시나 프로페셔널함 저 같은 경우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를 굉장히 좀 가둬놔야 돼요 그래야 이 대사들을 외워야 하고 그래서 사실 주위 환경을 잘 못 보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대본 갖고 어디 쪽으로 앉아갖고 남들 안 보이는 데 있거나 항상 처박혀 있거나 그랬었어요 너무 외울 게 많고 할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또 여원 누나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대사량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되게 아우르면서 분위기 좋게 하다가 슛두라고 하면 확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군요 자 배민경씨가 네 준오빠 저희 엄마가 기름진 멜로 완전 팬이라 좋아하는 줌밧댄스 저녁반도 빠지고 와서 맨날 보고 월드컵 기간 동안 결방일 때도 엄청 속상해하셨어요 이제 드라마 끝났다고 뭐 봐야 되냐고 방황하고 계십니다 네 아유 줌밧댄스 줌밧댄스를 돈 내고 다니셨을 텐데 그러니까 준오씨 팬분들은 연령도 많이 높아졌죠 연령때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 보고 사실 저도 아니 원래도 좋아했지만 원래도 뭐 투패벳 준원 좋아했지만 누나 저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보고 더 제가 쟤야 이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셨죠 꽤 많으신 것 같고 그게 참 신기한 게 김과장 때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아셨었어요 그때 제가 항상 가던 작업실 주위에는 평상시에 가실 때는 음 어게 약간 연예인 어게 약간 이랬다가 가면은 어이구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번 건은 제가 아직 실감 못했어요 돌아다니지 못했죠 지금 바로 일본 갔다가 투어하고 있는 중이라 그걸 잘 몰랐는데 SNS 같은 걸로 좀 많이 알게 됐어요 드라마 하면서 또 일본 공연도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네 이제 6월 30부터 공연을 시작을 해서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드라마 마지막 촬영 때랑 좀 많이 겹쳤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스태프분들이 배우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까 그 무대에서 노래할 때는 드라마 걱정이 되고 드라마 지금에서는 또 그쪽 무대가 걱정되고 이러지 않아요 다행히도 1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어서 인지 딱 몰입할 때는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딱 그 촬영을 하고 무대할 때는 딱 무대만 하고 이게 오히려 잘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몰입을 잘했나 아니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니까 이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나요 근데 애기 때는 제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상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많이 상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꿈을 꾼다고 해야죠 근데 나는 이래야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난 꼭 이렇게 해야지 했던 거를 제가 이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든 이루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금면 성실하네요 기본적으로 약간 상상력이 풍부했죠 옥택연 씨랑 KBS 주말 드라마를 같이 했었잖아요 일본에서 오고 어디서 오는데 대사는 다 외워 갖고 온 거야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대본을 안 갖고 들어가요 와 대단하다 지금 공항에서 내렸다는데 계쿠네가 니네들은 뭐 이렇게 다 훈련을 봤니? 뭐 천재니? 막 이랬거든요 일단 그 형은 천재예요 그 형은 천재고 어떻게 대본을 안 갖고 들어와 토익도 뭐 만점 받을 사람이니까 진짜 천재인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잖아요 일본에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리허설을 하는데 저도 저는 천재라는 생각을 안 했고 저도 저는 그게 그래서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서 맨날 대본 이렇게 들고 살고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 이러고 있다가 슛 들어가면 다 이렇게 내려놓고 하고 이런 경우가 이번에도 되게 많았고 와 근데 진짜 참 신기한 게 사람이 할 때 하면 하더라고요 엄친아들이네 다 정말 엄마 친구 아들이나 대화 이런 뭐 이런 실화가 나오지 이건 뭐 믿어지기나 합니까? 요새 엄마가 뿌듯해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엄마한테 잘하잖아 또 엄마가 뿌듯해 하세요 6835님이 6835님이 아까 준우씨가 대사 외우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진짜 주방에서 하셨던 대사들 엄청 긴데도 카리스마 뿜뿜 하시더라고요 그때 했던 대사 기억나시면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때 서풍 셰프한테 완전 심쿵했었는데 아 이게 기억이 납니까? 와 이게 웃긴 게 그때 당시에는 엄청 엄청 그러다가 끝나면은 기억도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하나도 막 뭐 탕수육 고기는 뭐 5미리 3미리 뭐 2미리 3미리 뭐 뭐 다이스 말도 안 돼 와 기억 하나도 안 나 오 정말 맞아 맞아 와 진짜 아니 그리고 왜 많은 대사 중에서도 이거는 내가 좀 소위 말하는 힘을 줘야 된다 여기서는 진짜 서풍의 대사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어 서풍의 대사 보통 이제 사실 다른 거 말고 주방에서였죠 주방에서 주문할 때 사람들한테 뭐 칼판 불판 뭐 갖고 와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해 이런 거 해서 뭐 불판 보조 일로 와서 뭐 이거 뭐 떨어 뭐 알았나 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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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서비스 이러면 다 같이 서비스 이러면 이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서비스 외칠 때 다 같이 따라 외쳐주는 게 내가 진짜 그 주방장이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에 이제 심취해서 살았죠 3개월을 진짜 지금 우리 주노 씨 팬들한테 다 서비스 한번 돌리고 싶으신 심정이네요 서비스 서비스 자 그럼 여기서 서비스 나갑니다 주노 씨 신청곡 네 투팸의 우리집 서비스 에이 해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최하정의 파워타임 2부 시작됐고요. 이제는 멜로까지 접수한 현실 연애하고 싶게 만드는 로코 장인 투피엠 준호 배우 이준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러 들어오세요. 이준호 씨가 현실 연애는 안 하셨나요? 저요? 그렇죠. 아무래도. 투피엠 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글쎄요. 그렇지만 뭔가 대놓고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됐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누가 생긴다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직은 조금 더 내가 일을 하겠다 하고 좀 보류하는 스타일일까요? 아니면?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더 하고 싶은 게 많고 아무래도 사실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한 노력을 웬만하면 아직까지는 더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늘. 그걸 이제 넘어서면 연애를 하는 거네. 그걸 넘어서면? 넘어서는 상대를 만나면. 그렇죠. 그만큼 정말 빠져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기대가 되네요. 자 3611님이? 3611님. 준호 형님. 얼마 전 일본 오리콘 주간 차트 1위 한 거 축하드려요. 늘 어떤 분야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 존경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호가 존경스럽네. 준호 씨가 솔로 앨범으로 무려 일본 오리콘 주간 차트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건데 네. 2PM 멤버들 중에서도 처음으로 주간 차트 1위를 한 거고요. 네. 맞아요. 박진영 씨는 뭐라고 축하해 주셨죠? 진영이 형은 이제 SNS로 정말 축하한다. 얼마 전에 진영이 형이랑 술, 밥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저는 아직도 형 저는 아직도 할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준호는 아직도 배고프다. 뭐 이러면서. 맞아. 우리 준호는 늘 배고파. 진짜.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죠. 저는. 그런 사람인지는 몰랐었어요. 진짜.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좋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요. 제 친구만 봐도 그래요.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침이도 많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 건 일단. 축복이죠. 축복이죠. 진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노력하다가. 그러니까 오리콘 차트 그 1위를 한 노래는? 상상이라는 노래인데. 일본에서 저는 이번에 7번째 앨범을 내고 있어요. 미니 앨범을 내고 있고. 전곡 작사 작곡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상상. 이러도 좀 잘 하시겠네요. 스코시. 정말 쫓도. 와. 6993님이. 6993님. 지난번에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가 끝나고 준호 씨가 했던 인터뷰에서 첫 주연작 점수를 10점만 점에 몇 점을 주고 싶냐고 그랬더니 5점을 줬던데. 그럼 기름진 멜로의 4차 평가 점수 몇 점이에요? 그래요. 와. 하. 몇 점일까요? 그사사도 참 이게 참 짠하고. 그렇죠. 사실 그때 제 마음이 그냥 사랑하는 사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서 정말 좋은 작품이었지만 캐릭터적으로.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다음 작품은 마음이 살짝 편안한 작품을 해보고 싶다. 기름진 멜로. 중국집을 배경으로 한 멜로래요. 그래서 어? 할게요 했는데. 와. 웬만한 의사보다. 여기도 그 캐릭터가 맞아요. 만만치 않았어요. 거의 뭐 진짜 초반에 엄청 많이 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초반에 막 맞고 이럴 때 가슴도 짠하고 무슨 저런 애인이 있나. 맞고 피 맞고. 이게 제가 다시 이런 캐릭터를 할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서 난 어쩔 수 없나 보다. 상처를 달고 사는구나. 진짜. 상처를 막 자기가 달아. 여태까지. 배우로서 상처 달고 사는 캐릭터가 얼마나 멋진 캐릭터예요. 너무. 너무 멋지죠. 드라마틱하고. 제가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들이. 제가 상처 달았어. 제임스티니니 뭐니. 다 상처 달았던 사람이에요. 많이 달아야겠네. 그러면 몇 점. 참. 5.5. 5.5. 5.5. 5.5. 좀 노력했으니까 5.5. 5.5. 하여튼 짜시네요. 김단비씨가. 김단비씨. 마지막 회에서 준호씨 술주정 부리는 거 정말 귀여웠어요. 특히 누나 아파요 할 때 제 심장 녹는 줄. 준호씨 실제로는 주량이 어때요? 주정이 있으세요? 저는 주량이 진짜 약해요. 소주 세 잔이면 끝나고. 근데 참 웃긴 거는 입맛은 또 고급져요. 그래서 비싼 와인 좋아하고. 비싼 술. 참 이상하게. 기꺼 세 잔 마시면서. 이게 참 이상하게 술을 못해서 술 맛을 모르잖아요. 근데 한 번은 아는 분이 술을 마셨는데 너무 잘 넘어가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인 뭐예요? 이 양주는 뭐예요? 다 비싼 거였어요. 헐. 너 이제 입맛 잘못 들였다. 이러면서. 처음부터는 이제 원래 단가가 쬐까만 것부터 먹어야 되는데. 너 비싼 것부터 먹었으니까 너 이제 입맛 다 버렸다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짜. 간별이 돼요. 어?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아까는 미각도 되게 예민하고 섬세하구나. 되게 제가 예민한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주량은 진짜 딱 세 잔이면 끝이고. 주정도 되게 얌전하거나 극하이거나 극과 극이에요. 집에 가거나 그 숫자리에서 자거나 혹은 뛰거나. 기름진 멜로디 회식도 좀 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름진 멜로디. 시간이 없었겠지만 하여튼 뭐 쫑파티도 했을 거고. 네 그때 제가 그때 공연을 일본에서 마치고 돌아와서 곧잠 밤새서 마지막 회를 찍고. 그날 저녁에 이제 뒤풀이를 했는데. 쫑파티장에서. 아 이게 긴장이 마지막 회를 다 같이 보고 나서. 끝났다는 게 실감이 조금씩 되면서. 긴장이 확 풀리니까. 몸이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아 그치. 온몸에 막 땀이 나고.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일 찍 갔거든요. 그래서 쫑파티를 사람들이랑 잘 못 즐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배우분들끼리 스태프분들끼리 또 연락을 하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지금 날짜 잡고 있습니다. 배우의 삶이네요. 그냥 긴장이 풀리니까.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계속 계속 그 뭔지 모르게 버티고 있다가. 맞아요. 그 끈이 툭 풀러졌을 때. 버티고 있는 힘이 있으면은 딱 하루에 두세 시간 보통 자잖아요. 촬영을 할 때. 한 시간만 자고 나가도. 음 자 하자. 딱 이런 식으로 거뜬하게 버티다가도. 지금 한 다섯 시간 이상 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해요. 오히려 힘들고 몸도 붓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야. 꽤 와닿지가 않고 위인전 읽는 것 같네요. 재미없죠. 아니 막 너무 대단하니까 진짜. 진짜요. 막 두세 시간 자고도 그렇게 막 반짝반짝 하다가. 그래도 이제 시간 났다는 게 요즘이라. 다섯 시간 자니까 더 피곤하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땐 이렇게 신바람이 나는 거라고. 맞아 맞아. 막 이렇게 피나는 것도 모르잖아요. 막 연기 막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화상도 되게 많이 입었어요. 이 웍이 굉장히 뜨겁고 기름이 너무 잘 튀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촬영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나도 사실 감정이 가는 것에 있어서 잘 가고 있다가 엔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치. 화상을 입어도 참고 했거든요. 맞아 뜨거워도 앗 뜨거워를 못하는 거야. 이제 계속 끝날 때까지 한 다음에. 뜨거워도. 끝나면 앗 뜨거워. 인상 하나 안 쓰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끝나면 하하 이러고 있고. 그랬었어요 이번에는. 엄마는 어머님께서는 되게 안쓰러워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아들이 너무 잘하고 있지만. 참 웃긴 게 어머니께서는 참 맞아요. 안쓰러워 하셨는데. 이게 웃긴 게 애정신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그걸 못 보시더라고요. 정말? 아버지가 이러고 계시대요. 눈을 가리고 계시더래요. 아니 왜 아들내미 열심히 하는데. 어머니는 열심히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는 난 못 보겠다 이러고 눈을 가리시더래요. 그런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정말 우리 애기로만 생각을 하셨다가. 좀 민망하실 것 같기도 해요. 또 이 드라마 자체가 또 기름진 멜로가 아무래도. 또 이제 한 번 갔다 돌아온 친구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또 수위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아버지가 못 보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 얘기 듣고. 이 은지 8966님. 네. 준호랑 같이 일했던 상표 PD. 어? FD입니다. 대박. 해외 공연을 병행하면서 긴긴데사 안틀리고 외우는 준호 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FD님. 이거를 듣고 계시네 지금. 상표 FD님. 네. 우리 FD님 항상 시간 잘 짜주시고.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열심히. 저 배려해 주시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FD라는 직업이 정말 저는 촬영하면서 느낀 게 정말 힘들어요. 스태프들 모두 다 힘들고. 그리고 또 FD님이 성격이 이렇게 활발하고 좋으면. 촬영장이 좋아요. 촬영장이 좋아요. 참 신기한 게. FD님 분위기에 또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 기름진 멜로 FD팀 PD님 다 모두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잘 맞았고. 그래서 해외 공연 왔다 갔다 하는데 눈치 하나 안 주고. 뭐 해외 공연은 그렇게 병행하면서도 긴긴데사 안틀리면 최고죠. 홈셋들은. 아 이것도 방송용인데. 좀 틀리긴 했는데. 이건 미담이네 미담. 그래도 고마운 얘기네요. 미담 하나 올라왔네요. 이은진 씨가. 이은진 씨. 스브 윙크원이에요. 윙크. 그래요. 드라마에서 어쩌고 그렇게 윙크를 잔망스럽게 심쿵하게. 그런 것도 연습을 하셨습니까? 윙크도. 제가 윙크를 못해요. 제 눈이 작은데 이게 참 윙크가 안 돼요. 그래서 윙크를 할 때마다 양눈을 다 같이 하거나. 찌글찌글. 얼굴이 다 찌그버려져요. 그래서 그게 근데 귀여웠다고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윙크. 자 지금 보는 아들 보시고 크게. 자 윙크. 윙크 진짜. 스브. 윙크. 윙크. 진짜 윙크가. 눈도 작은데 윙크가 이렇게 안 되나 싶어요. 이은진 씨. 자 보너스로 윙크 나왔습니다. 보너스. 서비스. 자 2994님. 준호 씨. 투팸 멤버 우영 씨가 군입대를 했어요. 근데 오늘 방송 드리니까 준호 씨가 너무 바빠서 우영 씨를 만날 시간도 없었을 것 같은데. 가기 전에 우영 씨 만났었나요? 맞아요. 우영이. 우영이가 와줬어요. 촬영장에. 안 그래도 우리 멤버들을 많이 못 보고 전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우영이가 다행히도 이때 전날에 드라마 한참 촬영하고 있었는데. 파주에. 파주에 놀러 왔더라고요. 와서 인사한다고. 5분밖에 못 봤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촬영을 너무 바쁘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5분 정도 보고 인사를 했는데. 잘 있지? 우영아. 보고 싶다. 우리 민준이 형 태경이 형 우영이 진짜 다 보고 싶다. 그러니까. 다 두 군데 가 계시네. 정말 멋진 친구들이죠. 멋지게 하고 있죠. 자 이하나 58님이. 준호 씨. 기름진 멜로 하면서 직접 요리도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만든 음식 진짜 먹었나요? 본인이 만든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뭔가요? 이게. 와 이 탕수육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항상 여태 살면서 탕수육을 먹을 때. 저는 찍먹이었어요. 보통 부먹 찍먹. 부어먹거나 찍어먹거나 했는데. 저도 찍먹인데. 진짜 오리지널 중식은 예전엔 볶아먹는. 바로 웍에서 소스랑 튀김을 볶아서 갖다주는 게 오리지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오자마자 먹으니까. 우리 지금 탕수육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와 근데 요리를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건 사실 저는 웍질밖에 안 했고. 선생님이 옆에서 재료를 다 해주시면 이제 그거를 레시피대로 순서대로 넣는데. 와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중식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제대로 하면 너무 맛있죠. 우리 셰프님이 그리고 입맛을 바꿔놨어요. 이 짜장면 짬뽕이 말이 안 돼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거기서 다들 먹었구나. 김포에 있는 라이차이 김정렬 셰프님. 여기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만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도 얼추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누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한다면 대접할 음식은 뭐 있어요? 탕수육은 그렇게 제어는 안 될 거고. 탕수육은 그렇죠. 볶음밥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볶음밥이 생각보다 뭐가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일일이 다 이렇게 워크를 하면서 그 밥알 하나날이 다 코팅이 되면서. 고슬고슬하게. 딱 기름으로 워크를 코팅하고 거기다가 이제 계란을 스크램블을 하면서 찬밥을 넣고 볶아주다가 새우 살짝 넣어주고 소금 착 해주면. 맛있겠네. 맛있겠네. 맛있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화력이 쎄야 되죠? 화력이랑 진짜 웍질이 요리를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불색이랑. 그 불맛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 불향을 입히는 게 진짜 그 화구가 아니면은 가정집에서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재미를 느껴서 셰프님한테 미니 화구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집에서? 네. 조심하세요. 항상 소화기 앞에 갖다 놓고. 박시한 씨가? 준호 씨. 저 진짜 드라마 보면서 많이 심쿵했었는데. 심쿵 드라마 기름진 멜로에서 이 장면을 내가 봐도 심쿵할 만 했다. 아는 서풍의 로맨틱 베스트 씬 뽑아주세요. 그래요. 심쿵할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었죠. 많이 있었죠 사실. 그렇죠. 참 감사해요. 이런 심쿵하다고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심쿵사 심쿵사 심쿵하다 주워. 심쿵사. 저는 참 웃기다. 내가 드라마 보고 많다고 하는 게 웃긴 게 많은데. 아니 원래 또 서숙향 작가님께서 잘 써주셨고. 맞아요. 그런 포인트를. 뻔하지 않은 씬들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안에서. 처음에 서풍과 단새우가 만났을 때. 막 이렇게 서풍 막 맞았을 때. 맞아요. 그 차 안에서의 흔히 말하는 텐션. 라는 게 그 쫄깃쫄깃함이 너무 잘 살았어요. 살았어. 저는 그 씬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른스럽더라고요. 웃긴 게. 보통 사람들은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은 너무 화면이 너무 답답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답답해 하셨는데. 저는 그 씬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뻤어요. 아 투시 한 번 딱 잡은 게 좀 답답해 보였대요? 왜냐하면 공간이. 그냥 공간이 너무 답답해서. 아니 나는 그게 너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두 사람한테. 저도. 저도 그래서 이 차 안이라는 씬이 너무 솔직히 말하면 뭐 이쁘진 않지만. 이 둘한테 감정선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는 첫 번째 고백을 하는 씬도 차 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 씬만큼은 감독님께서 꼭 이쁜 데서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환기를 시키고 싶었대요. 사실 뭐 드라마적인 요소에서도 환경이 또 중요하니까. 그걸 또 이제 밖에서 찍었는데. 이 둘은 차 안에만 있을 때 항상 더 뭔가 느낌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아이돌이니까 차 안이 또 편하죠. 익숙하지? 익숙하지? 차 안. 차 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서비스를 제가 한번 얘기한 겁니다. 맞죠. 차 안에서 다들. 자 윤도희 씨가. 지금까지 영화와 드라마에서 형사, 무사, 변호사, 검사, 이사, 잡부. 이번 김해래선 요리사까지 다양한 역할 연기를 하셨는데. 제일 힘든 역할이 뭐였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건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역할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늘 최근 작품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기억에 나서 다른 걸 잊어버리고. 그런데 사실 약간 좀 저한테 있어서 개인적으로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대사량도 사실. 거기다 그 불을 막 관리하고 요리를 하고 썰고 그러면서 대사를 하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리를 하면서 대사를 하고 진짜로 정말 와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자신감에 넘쳐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고 감독님도 다 돼 다 돼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자신감을 주셨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팬분들은 의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것도 어울리겠네요. 사실 많이 고사했어요. 많이 있었는데 고사를 하고 항상 그때 하고 싶었던 역할을 했던 건데 당분간 전문직은 전문직도 참 감사하지만요. 말 없는 전문직이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하면 또 잘 할 거지만 이게 사실 배우로서 스펙트럼을 봤을 때 지금 했던 것보다 좀 다른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나태하고 나른한 아 그래 그래 그런 것 좀 하면 배짱이 같은 여태까지는 항상 이제 올고든 느낌의 캐릭터를 했다면 이번에 약간 좀 반대로 좀 해보고 싶기도 해요. 아니면 아예 코믹 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잘 봐야겠죠. 1956님이 준호씨 기름진 멜로 하는 동안 저 화요일마다 집에서 짜장 볶았어요. 아 짜장을 볶으셨구나. 아이들이 이제 짜장 안 먹는데요. 아 일주일에 반은 먹였더니 근데 사실 그 기름진 멜로 보면서 막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막 짜장만 먹고 탕수육 먹고 막 이러면 같이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야밤에 뭐 시킬 데도 없고 맞아요. 야밤에 그 중식집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짜장 먹었어요. 진짜 저도 저 촬영하면서 많이 먹었어요. 자 광고 듣고요. 네. 심유진씨가 준호 오빠 한국에서 솔로 앨범 계획은 없나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뭐 좋은 곡이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뭐 종횡무진 진짜 열심히 즐거우네요. 자 준호의 캔버스 들으면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홍경민씨랑 청아씨랑 또 와 계시니까 한 시간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누나랑 얘기하면은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자 우리 체바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짧게 부탁드릴게요. 체바타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체바타 팀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화정 누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무더위 시원하게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호씨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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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에러우 에러우 366. 우 at 엚 에러우 에러우 ar ev